나도 요즘에 한 2, 3kg가 늘은 것 같아. 나도 요즘에 뱃살이 장량이 많네. 프로필이 몸무게 닦아라. 나 너무 몸무게 늘었네. 체중 관리 잘하는 사람들 보면 집안에 항상 저 체중계를 수시로 왔다 갔다.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재는 걸로 그날 아침에 뭘 먹을지 약간 좀 좋은 것 같아요. 어떻게 하냐? 그러니까요. 아 진짜인데 운동 너무 안 하지 요즘은. 근데 나는 항상 조금 조금씩 해 운동. 나는. 뭐 자기 하는 거 뭐. 뭐 다 하는 게 돼 있지 나는. 아랫뿐이 더 있어? 일단. 그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냐 운동이. 그렇지. 그것만 하면 되는데. 근데 맨날 이것만 하게 돼. 아니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복근 운동을 좀 해야 돼. 배가 점점 나오잖아. 복근 운동이 중요하게.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이리 와 봐. 일어나서 여기 누워봐 봐. 누워? 응. 누우는 거야 뭐. 어. 별것도 아닌 거 아니야 이거. 아니 뭐 이따가도 그렇게 별거 아니라고. 소리 하나 보자. 금술이 너무 좋으신가 보다. 야 저거 부부끼리 하기 쉽지 않은데. 저 반대쪽으로 팔꿈치가 닿아야 돼 이렇게. 이렇게. 왼쪽. 오른쪽. 그리고 다리를 좀 펴 이렇게. 저 다리만 움직이시는 거 같은데. 팔꿈치가 무릎에 닿지 않아요 사실은 남편이. 남편분은 신입만 하시는데요. 아 저기 팔꿈치가 닿아야 되는 거예요. 왜 이렇게 닿아서 해야 되는데. 이렇게 이렇게 되라고 이렇게. 안 뜯는구나. 나 여태까지 하는 줄 알았어. 어 그렇게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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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진짜 좋은 운동이다. 저거 너무 좋더라고요. 보호가 같이 하면서 금술도 싸지고. 이렇게 복부를. 이렇게 복부를 이렇게 비틀어서. 코어 운동이잖아요 복부. 맞아요. 힘을 주기 때문에 복근 운동이 좋아요. 뭐 아무래도 복근 운동을 하면서. 이제 장이 같이 좀 움직여주니까. 배변 활동이 좀 원활해지니까 좀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. 실제 저건 장군 운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너무 좋아요. 복근은 장을 지지하고 보호할 뿐만 아니고요. 복부 내압을 증가시켜서. 이 압력 때문에 장 운동을 도와서 배변과 소화 활동을 도와주거든요. 나이가 들면은 배 안쪽에 벽이 흐물흐물 힘이 좀 빠지기 시작해. 그러면 나중에 탈장도 될 수가 있고. 네. 결과적으로는 소화도 잘 안 되고. 바로 김지현 씨처럼 복근 운동을 하면은. 이 장기를 지지해 주기 때문에. 이런 것도 예방할 수가 있고. 장 기능도 올라갈 수 있고. 참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